도끼가 당근을 먹네 너구리 한 입 먹었다가 한들 맞았네 엉엉 울며 집으로 가네 너구리는 운동하자며 한 달이란 시간을 걸쳐가며 운동을 하네 이제 쎄졌다 싶어 정신아 헬스장에서 쫓겨났네 다음 날 헬스장 몰래 들어갔다 어? 너 어제 그 애 아니야? 이리 와 한 대 맞자 너구리 한 대 맞았네 너구리 집에서 2일, 3일, 4일 다시 한 달 동안 운동을 해 쎄졌네 토끼 집 냉장고 음식 반이나 먹었다가 너구리 목숨 반이나 날아갔네 volver던 혐의로 이리 와 에이... 일어났는데... 아니... 설마... 나은... 내uel 안이... 나은... 나은...